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래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25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25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의 양도 시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이 지문에서 포인트 그렇죠? 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식 다 외우셨죠? 앞자마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가, 필, 차, 특, 소, 기, 과 자, 그래서 양도가에게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다시 장특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다시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라.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과세표준이죠? 그러면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은 뭐냐? 일단 기본공제 하나 있을 거고 장특공제 하나 있을 거고 필요경비 하나 있을 것이다. 이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봤더니 뭐예요? 취득가액이네요. 취득가액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필요경비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도비네요.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죠. 어디에 들어가요? 역시 필요경비죠. 그다음에 3번은 장기부여특별공제, 4번은 기본공제. 다 들어갔죠? 자, 5번이 답이겠죠. 기납부세액은 해당사항이 없죠. 참고로 기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구해지면 여기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을 세액이라고 하고 그 세액에서 빼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구나. 그러면 세액에서 공제를 하니까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식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26번 문제를 보죠. 자, 26번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 그렇죠. 축의 순서네요. 딱 봐도 답 나오죠? 우리 축의 순서 어떻게 외웠어요? 매, 감, 환, 기. 그러면 앞자만 떠서 따라가면 되죠. 자, 여기는 매매사례가액이고 여기는 환상가액이고 여기는 감정가액이고 여기는 기준식가니까 매감환기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얘가 1번이고 그다음 얘가 2번이고 그다음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겠죠.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27번 문제를 보죠. 자, 27번 보시면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면 시험제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라? 구분해서 계산하십시오. 무엇은? 양도는 뭐랑? 종합이랑 퇴직이랑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다, 분류과세다. 분류과세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하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구분해서 계산한다. 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뭘 물어봤어요? 취득식이 물어봤네요. 그래서 앞으로 쭉 가봤더니 뭐예요? 증여입니다.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 받은 날이 취득일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 양도소득세 문제니까. 만약에 취득세 문제였으면 언제가 돼야 돼요? 계약일이 돼야 될 거예요. 자, 3번에 봤더니 총수익금액은 뭘 이야기하느냐? 양도소득세에서 총수익금액은 양도가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순서별로 가필, 차특, 소우기, 과할 때 이 양도가액이 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총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총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양도차익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익 자, 그러면 수입을 물어봤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가가 나와야죠. 가가 차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 총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뭘 이야기한다? 양도가액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양도 뭐는? 차익은 양도 뭐에서? 가액에서 뭘 공제하십시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십시오. 틀렸죠? 그렇죠? 가, 필, 차, 특, 소, 기, 과 그런데 출발점이 어디고? 가고, 도착점이 차고 가에서 차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경비죠. 장특공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 때 이 가, 필, 차, 특, 소, 기, 과를 옆에다가 딱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질문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느 쪽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기본공제가 안 된대요. 우리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등기죠. 미등기.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70% 세율이 적용이 된대요. 자, 70% 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다 미등기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 70% 세율이 적용되는 게 미등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맞아요. 분양권 맞아요. 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1년 미만 보유하면 이것도 70%죠? 단, 이 70%는 미등기가 아니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 세율이 적용되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게 뭐라는 것까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미등기냐 아니냐까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 차익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우리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계산한다? 필요 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때 필요 경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 있고 나머지 기타 필요 경비가 있는데 항상 모든 결정은 양도가 1번이고 취득이 2번이고 기타가 3번이라고 그랬어요. 즉, 양도가액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취득가액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기타 경비가 달라지죠.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원칙이 실거래로 간다 그랬죠? 다만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로 간다 그랬고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십시오. 다만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거래에서 선을 그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기타로 넘어가서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나머지 경비로는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비용 처리해 준다 그랬죠? 반대로 만약에 매매 사례로 간다거나 감정가액으로 간다거나 환산가액으로 간다거나 기준시가로 갔다 그때는요 무조건 계산 공제한 금액을 공제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산식은 완벽하게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지어 풀 때 늘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거래면 취득가액은요 실거래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 사례 매매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 감정가액 감정가액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하십시오. 대신 기준시가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가액이 매매 사례이더라도 취득가액은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자 감정가액일 때도 마찬가지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적용을 해 주십시오. 대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하면 취득가액은 주거 딱기 하나도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간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측 지출해가고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고 만약에 매감한기로 계산을 했다면 그때는 무슨 가액이? 계산 공제한 금액이 따라오는데 이때 계산 공제한 금액은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요. 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몇 프로? 3% 부동산 같은 경우는 3%죠? 미등기는 몇 프로? 0.3%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는 7%예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1%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요. 왜냐하면 필요경비니까 필요경비의 대장은 누구다? 취득가액이지 양도가액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하나 더 추가시킨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상가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계산공제를 더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 금액이 무슨 금액보다 적으면 자본측 지출액이나 양도액보다 적으면 둘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이라는 것은 비용이 큰 쪽이에요? 낮은 쪽이에요? 큰 쪽이죠. 비용이 큰 쪽이죠. 비용이 커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환상가액에다가 계산공제를 더한 값이 자본측 지출액하고 양도비 합계액보다 적다면 이쪽이 더 적다면 그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자본측 지출이나 양도비 금액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그리고 이때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취득가액을 실거래로 계산했었을 때 이 실거래가에게는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간접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때 그 간접비용에 포함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취득가액 계산 시 즉 취득가액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도 한다? 필요경비라고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는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즉 취득가액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이너스 금액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거래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매매인 경우에는 매입가액이 될 것이고 신축인 경우에는요 건축비가 되겠죠? 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을 했으면 그 당시 시가로 갈 거예요. 이 금액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중계보수 이러한 것들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돼 있죠? 대신 재산세나 종부세나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단 재산세 종부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두 번째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맞죠? 단 이게 왜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지 취득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비용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단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세 중에서 우리가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게 딱 하나 있죠. 어떤 경우? 그렇죠. 2월 과세죠. 그래서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필요 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유일하게 증여세 중에서 딱 하나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적용될 때? 2월 과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원래 비용 처리 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주는 게 원칙인데 해 주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렇죠? 폐업이죠. 폐업에 관련돼서 냈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폐업에 관련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 해 줍니다. 왜? 황급이 안 되니까 그래요. 황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황급이 안 돼요. 황급은 누구만 되느냐 하면 일반 과세 사업자한테만 되거든요. 그런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죠. 일반 개인이 돼요. 개인은 황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했는데 황급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양도할 때는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다음에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이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해 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아시겠죠? 다만 이자 중에서 비용 처리해 줘요?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대출이자와 지연이자죠. 대출이자와 지연 즉 다시 말해서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지연이자가 있더라. 이건 비용 처리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이 소송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이기든 아니면 가서 합의를 하든 소송에서 이기는 비용을 무슨 비용? 소송 비용 합의하는 비용을 화해비용 전부 다 뭐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예요?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니까 이거 비용 처리해 주라고요. 즉 어디에 넣어서? 취득 가액에 포함을 시켜서 취득 가액에 포함을 시켜서 비용 처리해 주십시오.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부이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기할부로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도 당연히 뭐하기 위해서 지출한 이자?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이자니까 비용 처리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게 비용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딴짓 가서 비용 처리 받았을 때 딴짓 가서 그래서 각 소득금액 계산 시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했거나 필요 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거나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역시 어디에 산입을 했다면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게 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비용 처리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딴짓 가서 비용 처리 받았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부당행위는 비용 처리 안 됩니다. 부당행위는 글자 그대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 공부상 면적이 증가했어요. 증가한 것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가에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소된 면적이 있어요. 감소된 면적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 맞습니다. 양도 맞는데 뭐 해 준다 그랬어요? 비과세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과세하는 걸 포기한 거죠. 그럼 반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새로운 부분이 생긴 거죠?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습니다. 취득 맞는데 이걸 나중에 팔았을 때는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고요. 비용 처리하지 마라고요. 그러니까 취득가에게 포함을 시키지 마세요. 정부도 과세하는 걸 뭐 할 테니까 포기할 테니까 납세자도 그걸 비용 처리하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은 잘 아시다시피 양도가에게서 뭘 빼서 계산해요? 필요 경비를 빼서 계산하는데 그 필요 경비가 뭐가 있느냐 취득가에 가고 나머지 기타 경비가 있다고요. 기타 경비가 그래서 뭘 구하시면 돼요? 양도 차익을 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면적이 이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내 면적이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했더니 면적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이 이만큼이 증가분이 생겼다.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걸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체로 팔았다고요. 그러면 통체로 팔았을 때 이 양도가에게서 빼야 할 취득가액은 이 전체를 뺀다? 아니라고 이 하얀선 부분만 뺀다고요. 이거 취득가에게 넣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왜? 만약에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할 테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니도 넣지 마. 나도 너한테 뭐라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2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8번 봤더니 뭐 찾으라고 돼 있느냐 하면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1번 봤더니 뭘 물어봤어요? 뭐 한대요? 그렇죠? 축의 사유에 해당한대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축의 사유는 어떨 때예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라 인정할 수 없을 때예요. 자, 확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증빙서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또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약서는 있습니다. 이건 아예 계약서 자체가 뭐한 거고 없는 거고 얘는 계약서는 있는데 거래가액을 안 적었거나 이런 경우죠? 아니면 거래가액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그럴 때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거나 그럴 때는 실거래가를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가겠다? 축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다음에 2번에 봤더니 어떻게 한대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대요. 어떻게? 매, 감, 환, 기로 그러면 매감환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순서 그랬을 때 매, 감, 순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그다음에 순서 맞으니까 두 번째 확인할 것은 환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럼 얘가 들어가려면 전제조건은요? 취득가액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 봤더니 취득가액을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네요. 취득가액을요. 취득가액을 물어봤으니까 환산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여기에 양도가액을 같이 물어봤는데 환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양도는 매, 감, 기, 취득은 매, 감, 환, 기입니다. 이걸 섞어보세요. 섞어보면 얘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얘가 보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단어가 보이게 되면 무조건 이 단어는 나와야 돼요. 동시에 물어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양도가액만 물어봤다 그러면 환산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해 되셨죠? 정확히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우리 매매 사례가액은 몇 개월 이내 것만 인정해 준다? 3개월 이내 것만 인정해 준다. 전후 3개월. 아셨어요? 그다음에 4번에 감정가액도 역시 언제 것만 인정해 준다. 3개월 이내 것만. 전후 3개월 이내 것만. 취득세하고 다른 점이 이 부분이죠. 우리 취득세에서는 시가인정액이라고 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계가라고 하고 그때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전 3개월, 후 3개월이에요. 전후 3개월. 그래서 취득세 문제냐, 양도소득세 문제냐를 정확히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환산가액은 양도에서는 적용되지만 취득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뀌었죠? 양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어디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취득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환산가액은. 그러니까 환산취득가액인 거지 환산양도가액은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환산취득가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죠? 환산양도가액이라고 나오면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我有